그리고 수시로 내 방에 노크하는 거 그거 자제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상무님 네 주세요 제가 스크랩 안 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10년 후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종 1위가 비서일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단한다 순이야 역세권 중심으로 5천이야 전세 좀 알아봐줘 요즘 서울 집값이 미쳤습니다 그 돈으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지 맞아 순이 순이 부산 식당 7시 예약해줘 부산행 KTX 7시에 예약하겠습니까 아니 부산행 말고 부산 식당 7시 네 우천시 취소하겠습니다 순이야 집중 좀 하자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순이야 와이비에드 근처에 해장국 좀 연결해라 회장님 집으로 연결 중입니다 미치지 야 왜 불러 이 기계 새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을 nyt